정부의 전방위적인 부동산 규제 완화로 감소세를 보였던 미분양 물량이 지난해 하반기부터 다시 쌓이고 있습니다. 이른바 악성 미분양이라 불리는 준공후 미분양도 늘고 있는데요. 건설사들 입장에서 악성 미분양은 실적 부담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조은하 기자입니다. 10달 만에 증가세로 돌아선 아파트 미분양. 지난해 12월 기준 전국 미분양 아파트는 6만 2,489가구로 전달 대비 7.9% 증가했습니다. 특히 준공후 미분양은 지난해 10월 1만 가구를 넘어선 이후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민재 NH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준공후 미분양 아파트는 올해 상반기 입주 시점부터 추가적으로 늘어날 것이라며 올해 입주 예정 아파트 미청약 비율은 월평균 10% 미만이지만 2025년 입주 예정 아파트의 미청약 비율은 월평균 23% 이상을 기록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미분양 타계책으로 할인 판매 등이 거론되지만 이는 고스란히 건설사의 실적 악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대우건설의 경우 지난해 4분기 잠정 집계한 영업이익이 779억 원으로 2022년 4분기와 비교하면 68.4%나 급감했습니다. 실적 부진의 원인은 바로 1,100억 원 규모의 대손충당금. 미분양 주택사업장에서 매출 채권, 즉 공사비 회수가 어려워지자 미분양 할인 판매 관련 손실을 선제적으로 반영한 겁니다. 문제는 할인 판매조차도 여의치 않은 시장 분위기입니다. 공매로 넘어간 대구의 빌리브 헤리티즈는 3차까지 유찰됐을 정도입니다. 건설사들이 기분 좋게 할인 분양을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총선을 앞두고 건설사들이 임대 형태들로 돌리는데도 사실 법적인 지원이 좀 한계가 있어요. 아무래도 지방은 올해 내내 지금의 미분양 수준에서 유의미하게 줄어드는 걸 보기는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주택시장 침체가 지속되면서 올해 건설사들은 주택건축 수주 목표도 낮추고 있습니다. 지난해 9조 4천억 원의 성과를 올렸던 현대건설의 올해 수주 목표는 9조 1천억 원입니다. 대우건설과 DL-ENC는 지난해 각각 8조 4천억 원, 6조 7천억 원의 성과를 냈는데 올해 이들의 신규 수주 목표치는 각각 6조 9천억 원, 4조 원입니다. 미분양의 늪이 깊어지면서 건설사들의 실적 부담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조은아입니다. 고맙습니다.